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1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상위 7개 암호화폐들 차트와 가격 분석 함께 해보실 텐데요 우선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면 오늘 비트코인 이른 새벽 시장까지는 530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0.47% 상승세 유지하는 5200선 머물고 있고요 상위 알트코인들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바이낸스코인은 어제 이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캠 이동해볼게요 네 현재 시장가치 179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2.1%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보시면요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 리플 4위 비트코인 캐시 5위 라이트코인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소폭 상승 또 대부분 상위 암호화폐들 소폭 조정받고 있는 아침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쭉 내려봤을 때 22위 링크 되어있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 9.66%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 조정받는 화폐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85위 링크 되어있는 모나코인이 52.22%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조정된 거래량 확인해보기 위해서 거래소 동향 살펴볼게요 1위 코인 1 올라와 있고요 2위 바이낸스 3위 OKX가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은 상위 거래소들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 많이들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쭉 보시면 업비트는 어제보다 순위가 더 하락해서 현재 37위 링크 되어있고 30.64% 거래량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볼게요 빗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 상승한 612만 8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0.50% 상승 중입니다 네 국제 시세와 마찬가지로 큰 폭 하락 상승하는 종목들 보이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 8.35% 상승 중입니다 업비트 확인해볼게요 현재 거래대금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0.72% 상승한 613만 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에서는 현재 엔진 코인 어제와 마찬가지로 큰 폭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 또 카이버 네트워크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큰 폭 상승 중입니다 네 이어서 뉴스 살펴보실 텐데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 분석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들 전반적으로 가격 회복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장외 시장 수요 증가했습니다 또 한가지 플랫폼 벡트 출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고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벤처 자본과 또 정부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비해 올해는 각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금 더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가격 분석 들어가 볼게요 비트코인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정말 느린 속도로 상승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황소들이 높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사들이기에는 조금 불안한 심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 5,404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구매 행위 더 이루어질 것이고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여파로 미뤄봤을 때 목표가는 현재 5,674달러 이상 5,90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상승 곡선 그려나가고 있고요 상대 강도지수는 70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 강도지수는 보통 50 이상이면 상승 추세 또 70 이상이면 과매수 원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매수 영역에 근접해 있는 상승 이동평균선과 상대 강도지수는 황소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만일 4,914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전망도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167달러 오버헤드 저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187달러까지 상승 시도할 것이고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220달러까지도 끌어올릴 가능성 높아집니다 네 사실 탈주 목표는 251달러 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220달러 251달러 그 사이에서 분명 저항에 맞닥뜨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차트 자세히 보시면요 이더리움도 두 이동평균선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상대 강도지수 60에 달하는 긍정 영역에 있습니다 역시 황소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 암시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곤란하다 하는 선이 존재하는데요 167달러입니다 여기까지 하락을 다시 하게 되면 앞선 전망들이 무효화되면 물론 15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플입니다 리플은 4월 17일 0.33달러에서 벗어났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은 다시 0.33달러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현재 두 이동평균선 모두 평평한 모습이고 상대 강도지수도 50에 가깝습니다 이전 여러 분석들에서 리플이 0.33달러 돌파한 이후에 연속 이틀 동안 그 상태 유지해 나간다면 구매해야 할 것을 권장을 했었는데 사실상 오늘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구매 조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추후 리플이 다시 0.33달러 돌파해서 이를 유지해 나갈 때 그때 구매를 하는 것이 좀 위험도가 낮고 현재 상황에서는 0.27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사실 332달러 오버헤드 저항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두 이동평균 보시면 위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구요 이것 역시 황소들 우위에 있다는 모습 보여줍니다 네 이동평균선이 332에서 363달러 오버헤드 저항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며칠간 이 범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이 계속 이 범위 안에 머물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239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363달러 목표치까지 돌파에 성공을 한다면 451달러까지 상승을 다음 목표가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이동평균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상대 강도지수는 중간지점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간 황소들이 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들에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차트 자세히 보시면요 가격이 84달러 선을 좀 넘어선다면 오버헤드 저항이 91에서 100달러까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하지만 만일 예상과는 달리 라이트코인이 74달러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긍정적 전망 무효화는 물론 62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 존재한다고 분석됩니다 다음 이오스 보겠습니다 이오스는 지난 며칠간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통합이 됐고요 황소들이 20일 이동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것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긍정적인 상대강도지수 또 상승곡선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동평균 상승곡선 이어나가고 있고 상대강도지수도 61 수준의 달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역시 황소들 우위에 있다는 사실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가격 살펴보시면 5.66달러선 돌파를 하게 되면 6에서 6.82달러까지 가격 상승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오스가 5달러 이하로 하락을 한다면 3.87달러에서 4.49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코인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코인 4월 18일부터 급상승하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황소들이 높은 수준에서 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의 최고 수준인 26.47달러선까지 오를 가능성도 보이고 또 차트 보시면 이동평균선과 상대강도지수 모두 현재 과매수 영역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사실 저항이 가장 낮은 것이 위쪽 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방향을 바꾸고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낸스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26.47달러 넘어설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가격 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블록미디어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예고 없이 백서 문구 변경했다는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 토큰인 바이낸스 사용 방식과 관련한 백서 문구 변경했습니다 더블록은 보고서를 통해서 바이낸스가 2017년 백서를 처음 내놨을 때는 바이낸스 토큰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백서에는 바이백이 아닌 소각이라는 용어로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바이낸스가 사전에 적법한 절자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진행했다는 건데요 이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창평자호 바이낸스 CEO는 소각한다는 의미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백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를 다시 사들이지 않고도 단순히 바이낸스 토큰을 소각, 없애는 방법을 통해서 유통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바이백이라고 하면 일부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재매입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증권성과의 연관성 없애기 위해서 수익이라는 단어도 조항에서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시작에서는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와 움직임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더블록 임원은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의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 토큰은 규제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리 문제 조항이나 단어를 뺏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백서 문구가 변경됐다고 해서 바이낸스 토큰에 대한 규제 당국의 해석이 달라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바이낸스 토큰 구매했던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시장 용어였던 재매입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서를 확인한 투자자는 바이낸스가 토큰을 재매입하겠다는 문구를 예고 없이 소각하겠다는 문구로 조정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 백서 새 버전은 바이낸스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전 버전과 바이낸스 1.2 버전 사이 모든 변경사항은 블록미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현재 4월 비트코인 선물 0.48% 상승한 5,210 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살펴보시면 1.62% 상승한 5,320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초반과 다름없는 모습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저희와 함께 쭉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좀 더 차트 분석과 더불어서 가격 변동 원하시는 시청자 분들이 많다는 의견 지난번에 실시간 소통하면서 의견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시는 정보들로 찾아 뵐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all we go up to these comments Virtual